한 벌이네 멋있다 정말 바른들아 100개 분 지금부터 선상 파티 한번 목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험남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내 음악 인생을 망치고 있다 열 받게 하시네 어린 애들한테는 맞아 봤어 손으로 방팡 방팡 좋다!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단체 곡은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희열이 형이 지금 벌써 쓰고 있어요 진이 쓰고 있어요 지웅 씨가 그렇게 마음을 주는데 왜 마음을 안 여냐고 저는 막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